경기도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제품 디자인 개선, 홍보 지원에 힘쓴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해 순손익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구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아동교구를 제작하는 신생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온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로 확대 지원을 받아 적자를 면하고 약 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큰 탓에 제품 홍보에는 엄두를 못 냈던 한 중소기업.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디자인 개선과 판로 확대, 홍보 지원을 받아 매출이 3배나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제품 디자인 개선, 홍보 지원 등에 힘쓴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인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매출액에 비해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로 순손익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홈쇼핑, 커머스를 통해서 매출을 중대를 했고요. 신규 사업으로 해외 비즈니스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200여 곳에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 ok quantoot100여 곳에 해외 진출을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광고로wy 경기지TV 관계 Bitcoin 결정 경기를 Ε Cons franchising 고양이 익숙성 канал !! 아멘